아 잠깐만 맹독 먹고 가죠 맹독을 일단 먹고 맹독을 먹고요 그 다음에 증해민을 먹고 아 이건 견수네 저게 증해민인데 그러니까요 어 잠깐 잠깐 이거 내가 뺏으면 돼요 자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어그로를 끌다가 끌어들여 방어진 전술로 방어진 전술로 끌어들여 끌어들여서 어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와 번조 죽었어 다시 가서 깨 자 우리 편 다 죽냐 깨 다시 깨 그리고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증해민 먹어 증해민 먹어 증해민 먹고 바로 때려 증해민 바로 때려 자 소직은 600인데 괜찮아요 어 컴퓨터 사용 별로 안 좋습니다 옛날 아이세븐에 1060이에요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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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 때려 오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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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였어 오케이 돈 풀어서 죽인 거 보셨죠 두놈들 이것이 실력이다 이거 맹동민으로 유인만 하면은 다 죽일 수 있는데 조홍과 이엄 안 봐 어 이엄 이겼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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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까 까 까 장룡 혼자 잘 싸운다 까 조홍 죽여 조홍 죽여 조홍 죽여 야 조홍 죽여 저거 따라가 따라가 조홍 죽여 조홍 따라가 도망가 군병으로 도망가 저게 죽여 죽여 조홍 죽여 죽여 아 이거 삼남었는데 왜 못 죽여 어 됐어 됐어 잘했어 이제 이거 맹동민으로 유인해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 나 혼자 남았어 맹동민으로 유인해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장 이거 뭐지 방망파 조운처럼 유인해야 돼요 싸우는 척하다가 유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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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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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아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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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동민 깔아 맹동민 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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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버텨줘 버텨줘 맹동민 깔고 맹동민 깔아 그리고 귀여움 그리고 한번 귀여움 주고요 자 도구로 조져 도구로 조져 도구로 혼자 다들 왔다갔다 왔다갔다 무빙하면서 무빙 지리게 하면서 도구로 조져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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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이기죠 이거 하우연만 잡으면 돼요 하우연한테 호걸 쓸 수 있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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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염 한번 주고 다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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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연 또 돌아 하우연 잡아 하우연 잡아 하우연 잡아 아 이거 본질 한박 됐어 이거 세 명 다 잡을 수 있었는데